난이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야 어떡할래? 당연히 제일 어려운 걸로 해야지 인정 인정 크크크 어려워야 더 재밌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? 우리한텐 껌이지 크크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? 망했네 크크 쉬운 걸로 할 걸 그랬나 그러게 내가 쉬운 거 하자 그랬잖아 모래 크크 어려워야 재밌다면서 신났을 때는 언제고 아 몰라 포기하자 크크크 어 인형 귀엽다 야 이상한 거 만지지 말고 단서 좀 찾아봐 알았어 어 저 소품은 신기하게 생겼네 만져볼까? 저기요 힌트 좀 주세요 아까 힌트 다 쓰셔서 못 드려요 아 제발요 한 번만요 네?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? 우와 분위기봐 되게 잘 꾸며놨네 완전 재밌겠다 오이 장치는 또 뭐야? 우와 되게 신기하다 아 슬슬 질린다 노잼인데 나갈까?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? 아닌가? 대충 하다보면 되겠지 뭐 야 잠깐만 이거 순서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봐 아오 답답해 안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아우 답답해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냥 열면 안되나? 억지로 여시면 안 돼요 아 재밌었다 그치? 그러게 크크 다음엔 딴 거 도전해보자 아은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나도 크크 너무 어려워 머리에 쥐 날 것 같은 크크 야 방탈출 하러 갈래? 그런데를 왜 가? 재미없을 듯 재미없을 것 같다고 뭐라 하더니 열심히 하더라 의외로 재밌네 кт hiç 문을 빼내요 est morgen은 안내 그치 다행히 식사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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